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그들은 말입니다. 민심의 뚝 따위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민심의 뚝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민심의 뚝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은 더욱더 강공책으로 국민들을 옥죄일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 보기를 아주 우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꼼짝달싹도 없을 정도로 그냥 죄어 놓으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심의 뚝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내용을 그냥 제가 머릿속에 금시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아주 예리한 글을 보면서도 사건의 추위나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심평 변호사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평 변호사의 잘 쓴 글을 일곱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마칠 때마다 제가 간단간탄하게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평 변호사는 좀 순수하다. 심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민심의 뚝이 무너지고 있다. 어디에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게 되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월에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놓아서 세상이 바뀌었다. 천한 이기적 욕망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의 글이 끝났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그들은 끄떡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바로 여기서 심평 변호사와 저 같은 정상인과 그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원래 이렇게 될지 몰랐는가. 심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개성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수립에 백돌 한 장을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 이렇게 아주 순수한 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몰랐는가. 그렇게 심평 변호사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글도 참 잘 쓰는데 이 정부가 이렇게 할 줄 몰랐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제가 심평 변호사를 두고 순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갈지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잘할 것으로 믿고 협조했다고 하니 오판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들이 이렇게 망칠 줄 몰랐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콩을 심은 데 팥이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거짓말은 그들에게는 수단일 뿐이다. 혁명의 수단일 뿐이다. 다시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검찰계획은 가짜다. 검찰계획은 가짜다. 검찰계획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서 한국은 사법 신뢰도가 꼴찌인 나라이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진지한 자세로 사법계획을 해나갔어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저의 논평입니다. 그렇게 할 성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법계획도 도구이자 수단인 겁니다. 뭐를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영속하시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 그냥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계획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장기 집권을 위합니다.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하여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들이온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들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의 장기 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 그 장기 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그 장기 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경찰의 권력 남용 폐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서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 정권 핵심을 겨누는 검찰 수사가 열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붙였다. 이것은 감히 검찰개혁이라 하면서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 저의 논평은 그들에게는 비열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지저문화한 변함은 또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수단과 도구는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적법이고 따위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심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백신 학표를 제대로 못한 것은 처참한 정책의 실패였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야 하며 그리고 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야 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이제 그 서막이 열렸을 뿐이다. 무섭고 비참한 그 결과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백신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늦췄을 뿐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널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저의 논평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데 무슨 백신 도입을 서둘겠습니까? 국민은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백신 도입을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백신 확보 제로가 문정권의 실력이고 문정권의 본래 모습이다. 심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캐나다의 백신 확보율은 601%로 나타난 것은 캐나다 국민이 한 명당 6.01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올해 11월 30일자로 한국은 백신 확보를 전혀 하지 못했다. 미국의 파우치 박사는 빠르면 내년 3월 하순이라도 미국의 집단 면역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과연 백신 접종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정권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문정권의 민낯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그들에겐 거짓말이 일상일 뿐이다. 심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뻔뻔스러움, 거짓말, 무능함이 어찌 검찰개혁과 백신 확보에 실패에만 한정될 것인가? 이 정부는 임기 내내 이렇게 왔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이용구 법무차관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에 천박한 전력들을 보라.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신민혁명의 개성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심평 변호사 이야기의 촛불신민혁명은 무슨 촛불신민혁명입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팬 거죠. 다시 또 심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아,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 집권에 야심에만 매달려 앞뒤조차 구분 못하고 역사의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침을 뱉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권력에 취하여 언제나 비틀거렸다. 그리고 안화무인으로 교만했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오만의 빗방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을 적셨다. 점점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더 불운한 물은 두귀로 넘실된다. 드디어 민심의 두귀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그 신호였다. 여전히 20년 장기 집권의 미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만의 이 신호를 못 보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시 힘을 내어 현 정부의 저질렀린 문헌과 오용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국민이 나설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들은 국민을 별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어 서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평 변호사와 제가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를 맛깔스럽게 참 잘 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완전하게 그냥 파국이 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치심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도덕적 불감증에 취하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남룡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갈 때까지 그 마지막이 언제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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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